아 예 홀라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저 멕시코로 우차선교사님이 토론 다고 메시지도 하면 참 제일 행복한 건데요 음 네 오늘도 우리 예 미국 한국 또 멕시코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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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때문에 복음에서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마지막 여기 운명을 바꾸는, 운명에서 해방받는 믿음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운명에서 해방받는 자는 지난번에 제자를 말했고,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영권을 가져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장 위대한 증거가 영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어도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바른 걸 잘 심어야 열매를 맺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자꾸 심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Para cambiar su destino, debe sembrar el Cristo para recibir frutos correctos. 네, 이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Esta persona va a tener una nueva vida. 네, 근데 사람들은 주로 표적, 기적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아니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목사나 지도자들을 보면 평상시에 삶과 인격이 안 좋습니다. 네, 우리 우찬 선교사님이 브라질의 남미의 그런 큰 교회, 이런 거를 성장한 교회를 조사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뭘로 큰 교회가 됐냐면 병을 치유하고 막 큰 기적을 일으켰죠. 네, 그런데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한 부정, 부패, 막 엄청난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적과 표적은 많이 일어났지만 개인의 삶은 엄청나게 이상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비는 사탄의 밥이 돼서 여러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남겨준 부활의 메시지, 그 목표를 붙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 다섯 가지를 남겼거든요. 이걸로 하나님의 게시는 끝난 겁니다. 네, 영원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목표 마지막 다섯 가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모든 게시를 다 받은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게시는 하나님이 주는 게시가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게시받았다고 막 뭘 하지요. 네,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고 하고요. 어디로 가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준 거랑 똑같은 곳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한 역사 같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거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다 속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내면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계시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자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이거를 하나님 주인 계시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8자.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내용은. 마태오 28. 바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영과 싸우는 자가 제자다. 말씀해주신 거예요. ¿Quiénes son los discípulos? discípulos, yo dije la última vez que son los que luchan contra el mundo. 우리가 늘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깨닫고 싸우는 자세로 살아야 제자라 이겁니다. Debemos siempre tener esa postura de luchar contra la oscuridad de este mundo. 이 땅에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Porque este mundo es lleno de oscuridad y el diablo controla todo. Por eso, si no tenemos esa postura de luchar, nos vamos perder.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마가복음 16자 15절 20절입니다. Entonces, y hoy es la mensaje de marco 16, 16 a 20. 네, 한번 읽어주시면. 볼펜을 봐봐. El que crea y sea bautizado, será salvo. Pero el que no crea, será condenado. 네, 분명히 이걸 남겼을 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짓고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짓고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 확신이 있고 영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하가라, 성령 충만 세계보고마.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게 그게 진짜 표적이라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행복해야지. 이게 진짜 표적이라 이겁니다. 한국에 무속인이라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받은 자들. 한국에 무속인이라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을 받으면 작두 탄다고 칼 위에서 맨발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을 받으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저도 직접 가서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서요. 어마어마한 더러운 욕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많은 말리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위대한 기적을 체험해도요. 개인은요. 이 일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한국에요. 한국에 가장 비싸고 큰 교회를 남긴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모습을 보고 아들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의 가장 큰 교회를 남긴 목사가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너무 재미없게 살다 간다고 이걸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에게 말해, 아, 이 사람의 삶이 너무 재미없게 생각할 것 같다. 너무 재미없게 생각할 것 같다. 네,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너무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속인처럼 아들에게는 너는 절대로 목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불신자로 불신자가 돼서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모습은 늘 불안하고,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산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거에요. 그러면 그리고 진정한 영권이 뭐냐? 막 확 능력 나갖고 사람들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는요. 막 잠깐, 너무 인생이 잘 풀리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삶이 아름다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viele 사람들이 항상 행복 fibre volunteers and mentors will be upfront about it and excited for business to communicate, 하지만 이런 Make a being must be raised. 네, 도착하지 않 exertion is not a way more of a bigger problem. 그리고 매일 decisions acontecendo. 라는 증정감를 drugging 계eks 지FT로l fab Entrepreneurreal 이런wang Place. 음. 용 Grand Duchamp, 배우가 갑자기 매일 차이니깐 이렇게 나오니까, 이mp요, 일부 comm주 선언 중에 막 star가 되어 가니까 schwier게 나게 되니까 막 , 삶이 너무 화려하고 막 난 축복받았어, 감사해요 이러고 사는 거에요. 예를 들면, 이 노래가 지금 이 노래가 지금 이 노래에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이 노래에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갔지만 조금만 뭔가 이렇게 내려와도요. 금방 불행해지고 불안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죽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에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 노래에 의심을 하죠. 이 노래에 의심을 하죠. 그것은 여러분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노래에 의심을 하죠. 그냥 세상 말로 운이 좋았을 뿐이지,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 노래가 정말 무한다는 것이죠. 정말 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의심을 하죠. 영권,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수혈이 아니라 영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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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권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내면의 내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진실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도 나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목사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 내면의 불신앙들을. 저희 교회 지금 우리 그룹은 삶과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이 해별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은 바스터로에게 다가가가가 podcasting을 하죠. 저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내가 그리스도로 해결을 받고 응답받아야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은 고민이 많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있다. 그게 영권이에요. 영권이에요. 긍정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냐하면 우리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네,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내가 보이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불행한 것들은 그것을 보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내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난 너무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네, 성경은 네가 너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건 요한봉 10장 10절의 도둑놈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마귀만 꺾으면 내가 도둑질 당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걸 누림이라고 해요. 네,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문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개인의 변화를 보면서 해결도 해주고 문제도 치워준다 이거예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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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몇개 이렇게 자꾸 뜨니까 이제 보는게 있어요 재밌게 봐요 근데 거기 있는 사건 사고가 뭐냐면 좀 끔찍한 가족 간의 패류 아들이 막 집안 부모 싹 다 죽이고 막 이런거에요 부부가 서로 살인하고 막 이런거에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집이냐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에요 근데 이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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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응 세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이 좀 애가 특이한거야 굉장히 막 이 뭐야 이렇게 예민하고 이기적이고 막 같은 형제들도 싫어해 걔를 네, 그래서 뭐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싫어해 걔하고 걔 좀 이상하다고 누군가의 가족들은 이기적이 싫어하는거에요 근데 아빠만 얘가 더 이제 아픈 손가락인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빠만 얘를 감싸고 이렇게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이기적이 사랑하는거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근데 그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막내딸은 아빠랑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아, 그러면 workload, 이 친구가 되는거ة 이 그 친구가 делать 아, 어우 다른거ристическую hatte고rals Inti?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아그사람이 정말 이상해했다고 하였는데 아빠는 너무너무 이따를 사랑한거에요 솔직히 다들 AgeGustable 28만 원하는거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 3인가 우리나라 chapel 중 3인데 그래서 아직 애가 어려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애가 하고싶은거 리스트를 적어놓고 매주 이렇게 하고싶은걸 같이 하고 주말마다. 아주 좋은 아빠인거에요. 그리고 그 딸이 아빠를 칼로 한 40근대 찔러서 죽였대요. 그리고 그 딸이 아빠를 칼로 죽였어요. 아빠가 자고 있었어요. 그 딸이 아빠를 칼로 죽였어요. 왜 그랬냐 보니까 남자친구가 꼬셔서 아버지 죽이고 우리 동갑고 튀자고 그래서 죽였대요. 중3짜리. 그 딸이 아빠를 칼로 죽였어요. 사람들이 거기 댓글에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난 애도 있는거 같다고 이렇게 다 써있어요. 그 딸이 아빠를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왜 비뚤어질까요? 그 딸이 아빠를 얻었을 때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내게 찾아오는 문제가 환경때문에 온걸까요? 네. 그렇게 부모가 잘 키워주고 좋은 대학 보냈는데 가족들을 어느 날 죽이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 딸이 아빠를 칼로 죽였어요. 근데 그 원인이 거의 100%가 돈 때문이에요. 어느 날 너무 잘해주다가 부모가 이제 너도 이제 스스로 살아봐. 용돈 좀 끊고 그러면 죽이는 거야. 예. 예. muchas veces. todo eso es solo por causa de dinero. Y cuando su padre corta su dinero, muchas veces vas a matar. 인간 아내는 원래 욕할 사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Es porque adentro de las personas hay el mentiroso asasino. 예. 그것 때문에 인간은 악해지고 남을 죽이고 살인자가 들어있으니까. Porque hay el mentiroso asasino adentro de las personas.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놈은 다 강도요, 살인자요, 절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Por eso en Mateo 10, 8. Jezus dice, hay lo que entró antes que yo, él tiene que desechar, desechar de este.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기 전에 먼저 들어와 있는 놈이 있는데 그놈들은 싹 다 강도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Estoy diciendo que hay algo que entró antes que nos recibimos, Jesucristo, y todo eso es solo asasino, mentiroso y los asquerosos.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이 정체를 마귀가 창세기 3장 그 원제의 시를 가지고 마귀가 사람 속에 먼저 태어날 때부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Jezus dice, esto es el diablo que entró en nos en genesis 3. 그래서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자녀한테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Entonces, si no desechas eso, si no puedes expulsar estas cosas, el hijo vas a matar sus padres.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줘도,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Aún más, que hace bueno a sus hijos y buena bondad a los otros, ellos vas a odiar usted.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막 학대하고, 막, 애, 애를, 응? 학대하고, 막,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Well, en contrario, hay padres que abusan a sus hijos mucho.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인간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Jezus dice, ¿cómo que el padre puede hacer así? pero es normal, porque hay el diablo en esta persona. 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을 줘도요, 살인자가 나온다니까요. Aunque recibe tanto amor, puede salir el diablo. 네. 그럼, 그 지는 뭐라고, 왜 그랬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겠어. 이런다니까. 그러면, 그 때, 왜 그런, 부모님이, 아빠가, 치킨 남겨둔 걸 먹었다고, 막, 김밥 남겨둔 걸 먹었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 한국에. 아, había un tiempo que, un hijo, mató su padre, por causa de, por causa de, el padre comió la comida restante. 진짜에요. 학교 갔다 먹으려고 하는데, 없는거야. 그래서, 누가 먹었어?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좀 먹었다. 그래서, 찔러 죽였다니깐요. 하하하하 네, tuve un instante que, el padre, el hijo, volvió de su escuela, y el padre comió su comida, y dice, ah, yo comí, y el hijo mató su padre. 말도 안되잖아. 음, no hay senso, no puede hacer senso eso. 그럼, 왜 그랬어?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미쳤었나봐요. 이러면, 이런다니까, 애들이. y cuando policía pregunta, ¿por qué hizo eso? el hijo dice, no sé. 아, 나는 실제, 저기, 어디 지역에서요, 그, 학생강 칼부림 사건이, 중학교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ay, una vez que, unos, estudiantes, jóvenes, ellos, 막, lucharon con facas. 중학교 아이가, 같은 동급생을, 막, 칼로, 막, 찔렀어요. 아, estufó sus amigos con facas, muchas veces. 예, 그래서, 중상은 아닌데, 하여튼 10만 부상을 입었지. y, el amigo no mató, no murió, pero, recibió muchos serimientos. 그래서, 그 학교에, 뭐, 아는 분이 있었나, 그래서, 내가, 그 집 아이를,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막, 알아봐서, 진짜 만났어요. y, yo quería ver este hijo, mucho, porque, yo vi en la noticia. entonces, un día, yo ve esta persona. 부모님, 엄마를 만나서, 내가, 이 지역의, 교육복사인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다. 근데, 제가 천주교라고. yo vi en la madre, y, yo dice, oh, yo soy pastor de este región, yo quiero ayudar. 그 복음을 좀 알아들었어, 이분. y la madre, ella era católica, y entendió un poquito de evangelo. 그래서, 구치소에 있었던 아이를, 같이 만나러 왔어요. yo fui a ver este hijo. 근데, 그렇게 막, 폭력적인 일을, 당한, 벌인 애들은, 실제 만나보면, 애들이 전혀 폭력적이게 안 생겼고, 그냥 애들이 막, 어떻게 이런 애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muchas veces, cuando yo veo, así, ellos no parecen violentos, pero, yo pienso, porque él hizo eso? 진짜 가서 만나니까, 애가 그냥, 모범생처럼, 조그만 애인 거예요. yo vi, el niño era, muy pequeño, y él parecía muy simpatico.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번 물어본 거죠. 너 왜 그때, 왜, 어떻게 그렇게, 팍, 그렇게 했냐? 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 y durante el conversación, yo pregunté, porque usted hizo eso? 어, 네가 중학생이면, 그래도, 생각이 있을 텐데, 왜 그랬냐? si, estás estudiando, tú, usted también sabes, como es la ley.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y el niño, no, recuerdo de nada. 그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y no sé, 왜, porque yo tomé esas acciones? 여러분, 성경은, 사람 속에, 강한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12장 29절이 있죠. 마태문 12장 29절이 있죠. 또 성경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우리를 혼미케 하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고린도 4장 4절에, 4장 4절에, 4장 4절에, 이 pensamientos, y no podemos ver nada más. 이런, 사람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놈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불행하고, 우울하고, 뭐, 미치겠고, 이런 거예요. porque, si no tenemos, ah, no podemos salir, y libertar, de este pensamientos, nos, siempre estamos sufriendo, y en depresión. 그래서 여러분이, 아, 그 마귀가 있어서, 이러는 거구나 하고, 마귀를 꺾으면, 아주, 간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si no podemos ver que esto es el de diablo, y echa fuera esto, nos podemos vivir tan felices, pero, 근데, 우린 이거를, 영적으로 안 보잖아요. pero, nos no vemos, nos no vemos esto, espiritualmente, espiritualmente. 잠깐만요, 이거 뭐가 빠졌어요? 녹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다 된 거 같은데 하고, 빨간불이 꺼졌잖아, 녹화 버튼이. 네. 아, 됐다. 됐어, 됐어, 나와. 네. 네. 영상이 꽉 찼대요. 그럼 어떻게 해? 녹음을 이거로 보냈죠. 그래? 네.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카메라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네. 뭐 했죠? 아, let's go back. o. requeh. 어, o. oco. o. o, o.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여러가지 감정이 들어오는거에요. 막 불쌍하고, 미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이런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에 속아서 행동을 하니까 늘 인생에 속는거에요. 여러분 그 마가범 구장에 아들이 늘 병에 시달리고, 막 발작이 일어나고, 이런 아들이 있어요. 한 마디로 지금 말하면 조염병인거에요? 아, 네. 조염병. 오늘의 조염병 환자가 100명 중 1명이 조염병이네요. 요즘 한국에 100, 100명 중 1인의 приход이ymilepsian. 근데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뭐로 봐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왜 아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미쳐갑니까? 행복해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평안해야죠. 왜 그래요?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냉철하게 우리 아들이 불쌍해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을 귀신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예수님한테 가요. 그때 예수님이 뭘로 해결합니까? 명령하는 기도로 해결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뒷머리 되게 만들고 발작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너는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명령하잖아요. 그 아이가 온전해지고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온전해지고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말 못할 내면의 문제도 있고 쉬다니는 생각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는 답답한 환경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될까 갑자기 미래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미래가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이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영권이영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네. 아, 이 문제는 내 문제 때문에 온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한다는 거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속인다 이거예요 뭘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끝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je christb. 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에 더 이상의 저주, 재앙은 없다 그 모든 것을 끝내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왜? 너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책감, 죄의식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내 것에 대한 욕심, 집착, 버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좀 손해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걸로 부족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양한 응답, 표적, 기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뭐 말하면 돼요? 사탄의 머리만 밟고 있으면 다양한 기적과 체험과 재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 19, 20 이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 19, 20 이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20 네. 여러분, 어떤 증거예요 준다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일단 그 이름을 부르면 보이지 않는 흑암이 떠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럼 우린 나와서 그 말은 새로운 방언입니다. 네. 새방언이 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방언이 아니게. 네. 네. 새로운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대신이 없나요? 그니까, 성경적인 진짜 방언은요. 전도선교를 위한 새로운 언어가 립에서 나온다. 그게 방언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가 뭐예요? 살리는 언어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므로 나는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그래서 뱀을 집으며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무슨 독을 마셔도 우리 안에서 모든 문제 끝 이걸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손을 얹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저주 재앙 질병 악신이 떠나간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와요? 20절에 그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운명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자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자꾸 흑암이 떠나가면서 여러분이 알 수 없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다. 예. 전 옛날에는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해도 집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다. 예. 그냥 뭐 삶의 규모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굴명이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집에서 뭐 해먹기도 귀찮고, 라면 끓여먹기도 귀찮고.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굴명이 없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요. 그냥 있어도 어두워져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했는데도요. 냉장고에서 뭐 빼먹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제가 이렇게 교회오면 오는 길이 행복하고 와서 뭐 이렇게 맛있게 식사라도 하고 커피 한잔하고 이런 일상이 그리스도를 가진 일상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많은 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도요. 괜히 쓸데없이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사랑해주신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별 문제 없이 내가 일상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믿음이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누리고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시간표도 온다 이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자꾸 심으면 이게 최고의 증거고 표적이고 영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세요. 환경으로 보면 답답하고요. 사람을 보면 분노가 나든지 걱정이 되고요. 나를 보면 불안하고요. 문제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마귀가 찾아왔구나. 그리고 이 문자 환경 속에서 자꾸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사탄의 머리만 밟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만 밟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주dom을itions Lily. 우리는 안 보는 거야. 내가 못 못 보이고 이스도 14.14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일단 내 안의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서 집착하던 생각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람이 인격과 성격과 이런 게 변화가 와요. 그리고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현장의 흑암이 깨지면서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예수는 그리스도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이것을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일상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증거, 영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이 될 것입니다. 아, 아르바이트? 혹시, 침대 저의 이렇게 털어내볼까요? 이렇게 또 아야, 한번 가っち께요. 아, 너는 그냥 좀 읽어버린다고? 나는 어떤 사이에게 말했나요? 어떻게 읽어버린지? 알겠네요, afford. 아, 안 좋아하네. 아, 기억나? 어, 제가 할 수 있겠죠. 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아, 괜찮아. 아, 좋.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기계² 세상 jan아 supportive Whereas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이스 큰일에 매주 Hmmm. 예수 droglас Ah, 예수TH Jesús es el Cristo. Soy un Hijo de Dios. Todos los problemas acabaron. Satanás, vete. Satanás, vete. Llenos del Espíritu Santo. Evangelización mundial. 아, 감사합니다. Gracias. 우리 저기, Mimi가 스페인어 하는 거 다들 아세요? 인사 나왔어요, 옛날에? 네. 아세요? 다른 분들이 스페인어 전공하신 거 아세요? 여기, 베시카측들이? 아, 조용히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스페인어 하잖아요. 네, 네. 네, 한해수다. 네, 네. Buenas noches, Felice. Buenas noches. Buenas noches. 그리고 누나가 하면 이하가 맞는 거 같은데. Soy un Hijo de Dios. 왜냐하면 누나니까. 네. 네. Un Hijo de Dios. 근데 이제 같이 그냥 말하니까 그냥 이호라고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늘 알브레토 또 페레스 목사님. 네, 그냥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따님인가봐요. 아, suiha. 아, 알브레토. 어, 예. 어, 예. 아, 하하. 네, 하하하. 네,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Buenas noches.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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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Wow, even the dossier has.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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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enas noches.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odos. 네, 다시 또 만나요. Recording stopped.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